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은 일본의 금융 보복이 제2의 IMF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 최종대 호사과 유지 교수에게 전화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종구 위원장의 전화 설명에 대해 호사과 교수도 그런 반응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그런 발언이 8월 6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일축하던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8월 6일 날 서울경제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모든 사람은 제각각의 판단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두고 제3자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판단은 판단이니까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종대 교수에 기화한 일본으로부터 기화한 한국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진화작업을 펼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정책당국자들도 겉으로 태형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내심 소문이 돌고 소문이 확산되는 부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위기의 징후들 앞으로 일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고 전쟁이 곧 임박했다는 일종의 선전포구가 내리진 상태가 지금입니다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자신들도 이에 상응하는 화답을 할 수 있다 이런 묵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의 투자자들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순리와 합리와 이성에 따라서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합리와 이성과 순리에 따라서 현 정부 사람들이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요동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현재 외한시장의 관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무려 1245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문을 열어둬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원화가치 하락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스는 1220원이었는데 1220원을 넘어서는 것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인데 1245원까지도 폭을 넓혀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원화 약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외한당국이 개입해가지고 진정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환율 불안전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입니다 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성과가 하락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이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정명 충돌을 피할 의지를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한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외한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환율 방어를 위해 가지고 외한보육을 투입하는 것은 일종의 귀한 외한을 낭비하거나 소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방향 전환은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지 않고 정상화겠다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가장 지금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외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물거품으로 끝날 것이고 결국 원화 약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동시에 원화 가치가 폭락이라는 수준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위기 국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한나라의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할 때는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몸이 강할 때 병균이 침입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수침체, 저성장, 수출 경쟁력 하락, 경제를 가라앉히는 나쁜 정책들의 반복 국내 투자자들의 불신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당히 나라 경제가 허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작은 충격도 일파만파라 부를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지금처럼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미세한 충격들도 너무나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발 수출 보복을 정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거나 혹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설령 의도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인식 때문에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이 의도적이고 조족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시장 자체의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가지고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금융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현실만큼 중요한 것이 인식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라는 인식 퍼셉션이라는 것이 오히려 어떤 때보다 현실보다 중요할 경우가 있죠 인식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이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현실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호사과 유지 세종대 대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설득한 것은 바로 아는 거죠 금융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현실이 뭐 경제 체력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어떻게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일본의 정면으로 맞설 경우에 최대 5.37% 정도의 국내 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리포트에 대해서 김상조 정책시장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객관적인 외국기관 분석에 따르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 제한되면 국내 총생산 감수가 0.1% 미만의 굉장히 작은 영향이 될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쯤 정부가 말하는 것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가 가자는 쪽하고 반대쪽으로 가면 그게 옳은 겁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람이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관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호언장담하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감이나 촉을 가지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아무리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본능적으로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더 강해집니다 왜? 정부의 강경책이 매일매일 계속되면서 더더욱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는 거죠 요컨대 한국은 대일 강경책을 선택하는 한 일본이 주도하건 주도하지 않건 관계없습니다 금융위기의 파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이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한국을 보복하거나 한국을 강타하거나 한국을 괴롭히거나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금융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자체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아 저 나라가 힘들겠구나 저 나라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순간 원화같이 폭락과 해외자금의 경쟁적인 이탈이란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청와대가 아니라 우청와대 할아버지 대통령이 아니고 우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막을 수 있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게 절대 이길 수 있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 투자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겸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줄 때 한국은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가 외환 보유구가 이만인데 외환을 방어하겠다 그럼 그 기한 외환은 다 소진하겠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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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